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사입니다! 마늘 파 파 파 소고기 파 파 파 파 새우 새우 마늘 소금 소금 간장 이 데이터 3개 그리고 스프레우로 다닐 1개 간장 이제 댓글을 못 깜먹는다 이제 계란말고추 비벼 でもいい感じ? ちょっと火を変えないけど多分 焼き焼き 焼き焼き 難しい これ 火加減が 美しいよ 焼き焼き焼き 難しいね 片付けたら 変かもしれないけどね おーぽいぽい 油をひいて さらに 焼き焼き焼き 焼き焼き 小 trouve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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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